그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면 통계수치를 인용해서 질의를 할 때 어떤 의원님이 처음에 잘못된 통계수치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이후에도 똑같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집행률 7, 8월 달 수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3, 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9월 달 9월 말 통계도 있고 10월 말 통계도 있어요. 그럼 경제부총리가 계속 9월 말 통계 10월 말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의를 7월 달 8월 달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그게 어떻게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저는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저는 경제부총리의 인내심에도 저는 아주 정말 감탄을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적 요소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이미 통계는 바뀌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요. 소비와 소비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생산과 소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경제 전문가라는 분이 소비와 소비심리를 모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속기록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여당 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답변입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통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잘못된 통계를 찾고 갖고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 얼마든지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걸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반복된 질문이 나올 때 그것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만큼 품격과 품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 야지를 안 났습니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게 질이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얻다 대고 큰 소리야? 급기야? 독해도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품격이 있으세요. 대단히 품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야유와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싶으게 품격과 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아실 겁니다. 종합정책 질의 마지막 날에는 차수 변경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에게 한 시간 정도는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합니다. 근데 어저 그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 옹졸한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방금 박영선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런 발언 자체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겁니다. 통계 수치가 어떠니? 잘못되었니? 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민주당 의원이 검열을 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국무위원님들도 심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특히 국무총리.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빈정되고 그리고 어저께 밤 10시 넘어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헌법재원 사무처장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립니다. 도대체 이 국무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사람인지 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집에 안 가고 싶습니까? 다 퇴근해 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께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고요? 가짜 일자리 단기 알바 일자리 이거를 지적하는 게 모욕입니까? 이런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로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님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 됩니다.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3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자리 최 빈국으로 전락시켜놨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분들이 잘했다고 오기고 있고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오히려 증액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정말 국무위원님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를 대해야 되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책무, 품격, 아련한 이 시간동안 12월까지 예산시기를 하겠습니까?